삼겹이랑 김치 양이 진짜 대박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다입니다 오늘은 옥수동 묵은질 김치찜에 삼겹 두배 김치찜 대짜랑 장조림 간장버터덮밥 간장계란밥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옥수동 묵은질 김치찜은 토핑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대창이랑 스프링 추가했고 순두부는 리뷰 이벤트로 받았어요 그럼 김치찜 먼저 먹어볼게요 다음esti你看은 쥬깎은 천장버lk는 엑 secure 오셔만 첫 입에 대창을 먹었는데 그 김치찜 양념에 절여져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김치도 묵은지라서 이게 폭 익어서 너무 부드러워요 와 그리고 진짜 삼겹이랑 김치 양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 김이랑 그냥 마카로니도 이렇게 같이 왔어요 순두부가 몽글몽글한게 너무 좋아요 순두부 토핑도 진짜 잘 어울려요 몽글몽글한게 너무 좋아요 음 웃음 творos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aqu Studo 와~~ 벌써 한공기 다 먹었어요 장조림 간장 버터 덮밥 음.. 배가 왜 먹었지? 후후 뼈 뼈 뼈 너무 맛있어 으음 한 번만 더 먹으면 좋겠죠?! 진짜 맛있다! 맛있다! 제가 맛을 더 맛있게 먹는건 없는데 그런지, 너무 맛있게 다 먹었어요! 바삭바삭하니 쫌쫌쫌쫌쫌 쪼쫌쫌쫌.. 너무 맛있어 하아... 언제 먹어야지? 너무 에디션을 먹었지만 오픈이 bankrupt 욕구 스테이크 너무 맛있게 먹는건 다 먹지 않나요? 소시지 고기 비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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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기 고기 고춧가루 아 진짜 삼겹이랑 김치가 진짜 폭탄이에요 와우 한장부터 계란밥 너무 좋더라구요 이렇게 bzw ilar 결국엔 어깨굴 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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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쥬 와.. 너무 맛있다 딱딱 그냥!!! 계란 이렇게 한 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면! 내가 한 번 먹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진짜طant 으흐흐 흐흐흐 어어 으흐흐흑 으흐흑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미니스팅 미니스팅 음 도전 미니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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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오는 밥은 먹었는데 도저히 남길 수 없잖아요 따로 준비했습니다 배차 안깨놨어요 양념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은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먹어봤는데요 배달 어플에 김치찜 검색하면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이 주문 많은 순으로 항상 1위 더라고요 왜 1위 자리를 유지하는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묵은지라서 그런지 김치가 폭 익어가지고 밥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남은 양념에 물만 좀 추가하면 김치찜이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비워버렸어요 촬영할 때 대부분 면을 많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밥으로 든든하게 배 채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으다 따라와 jach